샬롬 샬롬 코브소 목사입니다. 여기는 아틀랜타인데요. 아틀랜타 우리 이스라엘 사랑하는 샬롬 월드미션의 멤버들인데 우리 함께 이렇게 식사하고 같이 교제 나누고 주님을 찬양했어요. 코브소 TV의 홍보 이런 광고를 차에 붙이는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곤사님 직접 붙여보실래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글로리 글로리 할렐루야. 하나님 이 차가 움직일 때마다 보금시는 천국마차가 되기 하시고 주호시는 그날까지 보금을 전하는 아름다운 그런 아버지라며 보금 전하는 도구가 되기로 와 줄 수 없어서 이 차가 천군 쳐다가 도울지어다 사고나지 말지어다 예시므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름답습니다. 자 한 바퀴 돌려주고 한 바퀴 쭉 돌려주고 자 두 번째 차량입니다. 빨간 네드 차량의 코브소 TV의 홍보판이 붙습니다. 자 붙여주세요. 박수 아름답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시고 이 차량이 움직일 때마다 천군 쳐다. 천국 쳐다가 수동들에게 누워 주오 서서 안전할지어다 복이 있을지어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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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째 차 갑니다 두 손 들어 축복합니다 가슴에 붙여달라 기도해 주세요 여기 차량 어디 있어요 여기에요 우리 한번 붙여볼까요 붙나 봐봐요 안 붙죠 여기는 플라스틱이에요 이쪽으로 여기다 붙여야 돼요 이쪽으로 오세요 여기 붙죠 여기가 제일 좋아요 안 떨어집니다 비가 안 떨어집니다 여기서 본인이 직접 붙이세요 붙이겠습니다 검소TV 홍보대사로 임명합니다 박수 하나님 사랑한 딸을 축복하시고 이 차에 아버지라며 움직일 때마다 핸들 받기 자체 모든 것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천국시는 복음의 차량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박수 그러리 그리 할렐루야 자 이쪽 가겠습니다 이리 와서도 같이 붙여줄래요 네 니가 붙일래요 자 우리 아이가 하나 붙인답니다 이쪽으로 딱 예쁘게 너가 붙여 직접 박수 아니 이렇게 빨대하게 빨대하게 박수 네 너에게 지혜와 명체 공감이 있을 때 놀라운 축복이 있을 때 슈퍼의 우울토랑 짱 베스트가 됐죠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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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리 그리 할렐루야 네 자 우리 우리 해리께서도 이게 15분 한 번 이걸 들어가면 여기 가슴에 붙이고 찍습니다 자 커플소 TV 사랑해요 세이 아 팔로 미 하하하하 커플소 TV 커플소 TV 커플소 TV 사랑해요 사랑해요 아하하하 아하하 둘이 같이 한 번 다시 한 번 더 시 원 투 세이 커플소 TV 커플소 TV 사랑해요 사랑해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자 그 다음 차 그 다음 차입니다 자 그 다음 차 네 자 뜯어가지고 다시 한 번 자 한 번 직접 저랑 같이 저랑 같이 사진 찍을게요 네네 자 박수 저쪽으로 자 저쪽으로 갑니다 저쪽으로 갑니다 갑니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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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차 아니에요 네 이 차죠 여기 여기가 붙나 봐 봐 아 이거 안 붙어 옆에다 해야 돼 자 여기다가 자 여기다 하세요 자 이쪽으로 자 촬영하세요 자 다시 한 번 자 여기 손 대봐요 하나님 우리 코뿔소TV 홍보대사입니다 하나님께 성령 추만하게 하시고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 추만할 지어다 주님의 왕의 신부가 될 지어다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배단이 이스라엘이 열리게 기도해주세요 우리 배단이 감리교회 배단이 감리교회 이스라엘이 열리지어다 아멘 아멘 그게 중요해 여기 이쪽으로 오세요 아 거기는 안 붙여요 이쪽으로 붙여요 옆으로 붙여요 이걸로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케이 자 박수 하나님 사랑한 딸을 축복하셔서 이렇게 코뿔소TV 홍보대사가 됩니다 하나님 이 코뿔소TV를 보고 많은 사람이 이스라엘을 깨어나게 하시고 또 마지막 때 주님의 신부가 되되 이스라엘 한 딸이 그 놀라운 기름과 축복을 받게 하시고 온 가족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모든 일이 형통함을 주옵소서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금박수로 아멘 아멘 야 이거 진짜 너무 놀라운 영상이다 네 여기 한 대가 왔습니다 고다이디요 한 대 누워 네 제가요 없었는지 알았어요 아 그렇구나 저도 하는 길에 할게요 아 그래 맞아 네 네 어디 없을까요 자 마지막으로 네 자 여기 뒤에가 될까요 아 뒤에가 뒤에가 되나 아 됩니다 아 돼요 네 세요 네 자 내가 붙여드리니까 같이 붙여줍시다 네 네 딱 좋아 아주 좋아 아주 좋아 자 하나님 사랑한 딸을 축복하소서 이 차가 아버지 코프소 TV를 홍보하고 또 우리 이 사랑한 딸 자체가 코프소 TV 홍보 대사입니다 기름 보여주시고 모든 피로를 채우셔서 이 차를 하나님 아버지 움직일 때마다 아버지의 수많은 시청자들을 깨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사진 사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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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 여기서 번고 왔는데 하나 주면 차에 붙여 그럼요 너무 좋죠 예예 예수님와 함께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고맙습니다 오사이 인사해주세요 샬롬 샬롬 아 이렇게 애틀란타에 커프소 TV 홍보 스티커가 있는 차들이 막 달릴게 생각하니까 네네 정말 심장이 뛰네요 너무 감사하구요 커프소 TV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려주려고 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었어요 네 커피 한잔 사고 홍보대사 이렇게 많이 모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들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샬롬샬롬